예를 들어.. 저기 좀 낮춰주시면 안 돼요? 아, 왜요 내 방에서... 그렇다면 신화를 대표하는 MVP 그리고 소녀시대를 대표하는 MVP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화부터 볼까요? 그러면 한 사람씩 터뜨리겠습니다. 자 이민우 군 당겨주세요! 어? 민우는 민우기다, 민우다. 나갔어요. 어? 민우는 민우기다, 민우다. 나갔어요. 에이씨 뭐야? 실패! 자 이민우 씨 아닙니다. 앤디! 실패! 실패! 자 신의 승! 긴장감이 아닌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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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! 실패! 재이링! 재이링!